안녕하세요. 붕어낚시꾼 물가에선 나무입니다. 우리가 옥수수를 써서 붕어낚시를 하다보면 바늘이 유독 목구멍 깊이 박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늘 빼기도 힘들고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붕어에게는 머리와 목구멍 중간 정도에 인두치라는 이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빨 때문에 참붕어나 새우, 옥수수같이 형태가 단단한 그런 미끼를 먹을 때는 목구멍 인두치를 이용해서 으깨거나 또는 씹어서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고형 미끼들로 붕어를 낚았을 때 보면 참붕어나 새우같은 경우는 그래도 입 주변에 바늘이 걸리는데 유독 옥수수는 목구멍 깊숙이 걸려서 바늘을 빼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봉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생기는 것은 미끼를 끼우는 방식에서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참붕어나 새우같은 경우는 보통 등에 걸어서 깨거나 아니면 꼬리 쪽에 꼬리깨기를 해서 끼웁니다. 이렇게 끼우면 바늘 끝과 참붕어의 머리 끝 또는 새우의 머리 끝까지 어느 정도 거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옥수수같은 경우는 바늘을 옥수수 안쪽으로 숨겨서 끼우거나 아니면 바늘 끝이 밖으로 나오더라도 결국은 바늘과 옥수수 알갱이는 매우 근접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옥수수를 붕어가 흡입을 해서 씹게 되면 이때 바늘이 목에 걸리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새우나 참붕어 같은 미끼는 지금 그림을 보시면 대가리부터 붕어가 인두치로 으깨거나 씹을 때 바늘은 입 주변에 위치하게 돼서 입 주변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참붕어나 새우 같은 경우는 안에서 씹고 있는 동안에 바늘이 입 주변에 걸리는데 반해서 옥수수 같은 경우는 목구멍에 걸려서 바늘 빼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옥수수 미끼를 쓸 때는 옥내림 낚시나 또는 긴목줄 채비 등을 사용을 해서 딜고 가는 목줄을 쓰다 보니까 이물감까지 적어서 더욱 목구멍 깊이 삼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와 같은 단점이 있는 반면에 찌올림을 느긋하게 오랫동안 볼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 여유 있는 챔질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게 되는 게 옥수수 낚시입니다. 어떻든 옥수수를 깊이 목구멍 깊이 삼키게 되면 상처를 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때는 바늘 빼기나 아니면 집게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상처를 입지 않도록 바늘을 빼고 붕어를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옥수수 미끼를 쓸 때 바늘이 왜 자꾸 목구멍 깊이 박히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원학식군 물가에선 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